NC소프트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작 게임 매출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분기별로도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보다 매출은 24%, 영업이익 11%, 단기 순이익은 31% 각각 늘어났습니다. 4분기 실적도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283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0% 늘어난 1132억 원, 단기 순이익은 498% 증가한 10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실적이 급격히 좋아진 것은 온라인 게임 길드워2의 매출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길드워2는 11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인기 게임 리니지 시리즈와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두의 게임 등이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NC소프트는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실적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IP를 활용한 모바일과 연동 서비스를 확장하고 자회사를 통한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